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루시안, 난 딱 루시안 한판밖에 안 했는데 야, 훈이 개 루시안 하다가 맨날 루시안만 하다가 개 털리네 아님? 막 이런 말 돌면 마음 좀 아프지 야 큰일 났다 나 비가 또 한 캠프 저는 이미 전쟁이터 그런 거인다 내가 오늘 우린 생전 반전 let me go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 배피사는데 leven이 너무 많 GTA 남자라면 흉터는 기본이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нения 내가 아프지마 호흡을 결표 해줄게요 호 해주는 건 괜찮은데 근데 왜 이름이 그런.. 이름이.. 성함이.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 크흠 크흠 톰은 돈 잘 벌잖아요 안무백이 한번 해주고 고추 하나 빨아주고 Q 한번 넣어주고 7연패 달성 했다고요 미드마이? 아 미드마이 한 번 했다 오랜만에 이번 패드 플러스 곰친 갱이 더 탈 거 아 뭐야 잘못 눌렀어 여기다 어 뭐야 땡스 브로 암 등.. 암 등.. 암 등.. 와.. 땡스 워 이스 프리다이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밀어 뭐야 왜 여기다 탑 이거 미는 거 미는 거 뭐 원래 못 밀어야 되는데 탈리아 원래 오면 큰일 날 뻔했는데 원래 이거 탈리아하고 카멜이 위니아에 탈 탔으면 완전 위험한 거 아니었어? 나만 그렇게 느낀 건가? 상대 밑도 미하였는데 밑밀 안되던데 크게 하려고 했는데 안되던데 아 잠깐만 아 아 이거 버틸 수가 없는데 이건 버틸 수가 없다 뭐야 나 왜 방금 안맞았어? 잠깐만 오레이 드잖아 뭐야 나 왜 방금 안맞았어? 뭐야 나 왜 방금 안맞았어? 아니 왜 이렇게 오는거야 넌 너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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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졌다 너는? 돼졌다 감히 살리기만 하고 끝나는건가? 살리지도 못했나? 그냥 쓰지 말거랬나? 너무 아쉬운데 너무 아쉬운데? 내가 한 소위지 나는 너를 믿었는데 난 너를 믿었는데 대가가 그정도 밖에 안드는거야? 마음이 너무 아픈걸 플라스 트라이 아 이거 뭔가 이제 탑갱 탑갱 냄새나거든 왜냐면 얘도 이제 육네비 될거야 그치? 아니네 엘레스 미드네 그러면 이득이냐 그거? 어? 손해 손해 내가 손해 카밀 이거 풀 쓰면 나 죽겠다 못했네 이거 아 이거 탑 온다 아 으응 아닌가? 일단 미니 깜짝이야 아 왠 왠 왠 왠 왠 왠 왠 왠 왠 다 죽였죠? 크으 역시 하류 아 사기, 사기성 보입니까 이게? 와 쉣 내가 맞을 걸 그랬네 저걸 빈다고? 너무한 거 아니야?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? 좀 너무한데 아 카나마 쎄다 아 이거 한 번 더 해 아 이거 다 냈습니다 아 이거 다 냈습니다 왜요? 야! 면대 명상에 나왔다 야, 컨센트라 응? 뭐지 이거 궁.. 와 이걸.. 이걸 절로 안가네 아! 쉣 뭐야? 바꿔준데? 딱 봤죠? 딱 걸렸죠? 딱 걸렸어요 딱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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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죠? 죽었어요 이걸? 이게 죽어? 와 말도 안 돼 평타가 들어왔구나 말이 돼? 와 진짜 잘 탔는데 아 좀 너무한데 아 못한다 이거 이번에는 더 맞을거 같은데? 똑같이 잘까? 네 먼저 다 안녕 아 저거 한 대만 야 전모브부터 불안 불안하네 바텀이 불안 불안해 와 뭐야 이거 아이탈 리저르 그니까 나 루시안이랑 못써 루시안 루시안 타보면 너무 세짐 내가 가야되나? 갈사람이 없네 그럼 이거 그냥 용을 드세요 이거랑 나탑 갈테니까 그럼 알아서 그 친구도 잘 조져주겠지 라인클링하고 있으면 민현이 지금 계속 때려주고 있죠 이거 이제 이길거 같은데? 다이브 당할 만할 것 같진 않은데? 내가? 2대1로? 일단 하나 심어두고 심어두고 하나 주고 갱킹 왔다는거 알 수 있죠? 피할거만은 왜 뭐야 왜 하나 죽었어 이거란다고? 아 이거 안죽으면 이거란다고? 야 아 너무한거 아니야? 마음 아픈데 좀 야 2차도 나가겠다 이거 안락 이거 치면 나갔을 것 같은데 빨리 이거 그냥 치세요 자 cot Live года 이날 진짜 진짜 빤했으면 나갔을 것 같은데요 Impf 그 이거랑 도망가 疫 도망가 의술 어? 시간차 공격 죽였죠? 죽였죠? 안! 안! 왜 깝쳤어? 이게 캐릭이니까, 어차피 천천히 해도 이겨요 도전 낳을 수 없습니다 네 좋은 패 한 천만 있으면 선호는 아무래도 상관없지 하하 선호가 함께 빨리 치세요 님들 어 프렘마 안 깨졌으면 됐고 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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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 아우 돈이 부족하네 저 친구를 잡으면 돈이 딱 되는데 뭐죠? 뭐죠? 천천히 합니다 회복지 없어요 아니 이미 저랑은 사과 없는 일이라서 뭐지? 오우 쉣 하트 어렸을 때부터 동심이 없는데? 더럽대 왜 깝치는거야 도대체? 어? 지금 왜 깝치는거야 나한테? 왜그래 나한테 아니 짜증나네 나를 무시해? 지금? 왜그러는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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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되는거 하고 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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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죽었어 뭐야 이게 안 죽어? 진짜 룰루 실드 너무 사기잖아 Q뭐야? 내가 혼자 깰 거 같은데. Q. Q. 너무 Q를 근데 그렇게 대충 쓰면. 야 바운드 나가겠다. Q. 너무 좋겠다.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Q.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와 역시. 역시 헤롤갓. Q. 잘 먹었다. Q. 진짜 미드 많이 하고 있네. 개씹 트롤해? 또? Q. 또 트롤해? 또 회색 화면이야? Q. 그레이 스크린 시뮬레이션. 시뮬레이터입니다. Q. 아, na. Q. 나 윗의 빨라지지. Q. 아, 나 윗의 빨라지지? Q. 나 윗가 왜 빨라져? Q. 리스 개꿀. Q. 리스 개꿀? Q. 아니. 아니 우와 뭐야 너무 못사왔다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각인데 헬로우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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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희 이속 달린거?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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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걸 지나? 야 뭔가 왜 이렇게 질거 같냐 이거 탈리아도 보도 오고 있네 놈들을 공포로 벌벌 떨게 해라 탈리아가 탈리아 때문에 질 것 같아 진짜 일기토를 펼치다가 탈리아가 와서 나를 정리하고 가는 그런 그림이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죽어도 2대1로 죽어도 이득인 타이밍이 아니거든? 그럼 나도 같이 이렇게 집을 가야해 그게 바로 이거? 발 닦게는 뭐야 발 닦게 발 닦게 와 근데 너무 미친 거 이건 너무 앞이야 이거 지금 탈리아 보이죠? 탈리아 올라왔죠? 궁 한번 쏴주고 궁 위치 작살 나고 이거 한번 넣어주고 왕호가 후니 술 마시면 지나가는 사람 때릴 것 같다는데 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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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카밀 먼저 가 친구들 왕호가 뭐? 후니가 술 마시면 지나가는 그거 리얼 그거 리얼 왕피셜이야? 확실해? 야 야 뿡뿡 하니 narcissist 상이 올라가는 거 왕호 보고 술이나 잘 마시고 그런 얘기 하라고 그래 야 야 맨날 술 취해서 응 나는 술을 마셔도 제정신 나는 취하질 않아서 그게 문제가 아냐 미취 확인 됐고 야 야 야 괜찮지? 트리플키야 갱플랭크 개잘한다 내가 봐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글글쩍 갱플랭크 내가 훈이를 픽했다 갱플랭크 그 자체에 푸니의 갱플랭크가 너무 쉽지 않아요? 왜 이렇게 쉽지? 갱플랭크 너무 쉽지 않아? 그냥 이거 그냥 득득하면 다 죽어 그냥 득득득하면 다 죽어 안 그래? 안 그래? 안 그래? 이거 봐봐 이거 봐 그냥 늑득하면 다 죽는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데 너무 쉬운게 게임이 5100원 있어 뭐 살까? 뭐 살까? 뭐 살까? 너무 쉽잖아 야 야 야 너 LCS 결승 때 갱플못해서 나한테 블라인전 털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너 좀 많이 컸다 야 그때도 나 갱플랭크 잘했어? 너 언제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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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타기 당해가지고